우리 강서 3대 교구 사역자들 한 주 동안 미리 응답을 많이 누리셨는지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과 미리 성취의 응답을 날마다 받으시는 우리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과 함께 또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열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본질인 오직 그리스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토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받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의뢰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3서밋의 응답을 받는 절대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우리 서밋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서밋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자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갖기 원하자면 서밋 타임을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서밋 타임을 가졌는데 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노시 떠난 후에라고 말씀하거든요. 노시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속에서 쉽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불신앙이 떠난 후에 조카 노시 떠났는데 왜 불신앙이 떠났다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마음 속에 깊은 곳에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치러지지? 나는 곳 속에 조카 노스를 갈대야 우루새부터 우루부터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조카 노시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 속에 불신앙이 떠난 후에 18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았다고 말하냐면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썸이 타임이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정시 기도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정시 기도의 시간이 썸이 타임이었고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으로 향하는 그 시간이 썸이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썸이 타임을 가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시작하냐면 반드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요. 그 시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썸이 타임의 시간을 가져서 썸이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썸이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썸이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썸이의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상처나 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경제와 이 돈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 속에 우리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썸이의 자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말이죠. 또한 상처 속에서 그 속에서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환경과 돈을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썸이의 자세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또 우리가 썸이의 자세 속에서 무엇을 갖게 원하면 썸이의 그릇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썸이의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배려할 수 있거든요. 또 배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냐면 힘이 있는 자가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이해할 수 있고요. 누가 남을 배려할 수 있냐면 여유 있는 자가 영적으로 여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요. 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냐면 반드시 미래를 아는 자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서밋의 타임 또 서밋의 자세 서밋의 이 그릇을 갖춰서 서밋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3서밋 중에 가장 먼저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영적 서밋이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의 언약을 절대의 언약을 붙잡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원하신데 이 절대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흐름 속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기 시작해야 돼요. 그 네 가지의 흐름이 뭐냐면 가장 먼저 어떠한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자면 보금의 흐름 속에 보금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금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 사회자분들이 오직 그리스오 이 오직 그리스오를 붙잡기에 원하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오 안에 그리스오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오에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오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드에게 정말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디모데우서 2장 1절 말씀해요. 내 아들아 가장 바울이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그 제자 디모드에게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아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오 붙잡고 그리스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오 붙잡고 그리스오 안에 있어야 되냐면요. 세상은요. 완전히 내필인 문함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자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보금 안에 있었으면 상관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금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심 육신중심 물질중심 세상에 성공하라는 그 중심을 계속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말하면서 각인시켰던 그것 속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풀의금 속에 어떤 것들이 각인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뿌리가 우리도 모르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저희 아이들 TV를 보는 것을 보면요. 뭘 보냐면 세상에 이런 일을 이런 걸 보고요. 또 슈도를 보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의 대부분 이 규심문화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규심문화 속에 서밋이 된 사람들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은연중에 규심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또 엊그저께 슈도를 보고 있길래 봤더니 그 어떤 가정에서 이 아이가 돌 잔치를 하는데 뭘 하냐면 매일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나무를 묻히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삼신 할머니한테 또 바치겠다고 또 그 막 차리는 제사 지내는 것을 또 TV에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거는 우상이고 또 규심문화고 규심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TV 속에서 또 유튜브 속에서 은연중에 규심문화들이 뿌리내려지기 시작하고요. 또한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완전히 체질 내어서 따로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요 날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 있길 원하냐면 날마다 나의 복음을 붙잡길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요한일서 이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또한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는 이 그리스오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절대의 믿음으로 부딪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가 되고 또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오직 그리스오를 붙잡기 원하시고 또 그리스오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오 붙잡고 그 그리스오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우리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 속에 믿음의 입을 열기 원하시고 기도의 입을 열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또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반드시 52주 강단의 말씀이 있고요. 그 52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대교구 현장 속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스의 날 대교구 원리스의 날에 함께 받던 말씀이 보금화와 보좌화의 응답이라는 말씀 맞죠. 저도 그 보금화와 보좌화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대교구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 공동체로 또 제자 공동체로 또 우리가 치유 공동체로 전도와 성교회 공동체로 또한 넵런트 공동체로 또 교회를 위한 헌신 공동체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역자라면 또 전도자라면 반드시 전체 속에서요. 화요의 집회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죠. 어제 우리 화요 집회가 있었는데 그 화요 집회 메시지를 우리 또 다음 주에 함께 말씀으로 볼 텐데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가 집중 전도 제자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감사에 집중하고 또 중직자 사역자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기도에 집중하라고 또 랩런트들은 제가 붙잡은 것은 정체성에 집중하고 미래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붙잡았거든요. 그것처럼 화요 집회의 말씀들을 그 흐름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있는 큰 4개의 대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시고 4개의 대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요. 또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고 또 우리 랩런트 대회가 있고 마지막에는 중직자 대회가 있는데요. 이러한 4개의 대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요.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그때 영적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흐름 속에 있기로는 하시면 기도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 기도의 흐름이란 것은 홀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속에 홀로 하는 흐름이 있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응답받는 흐름들이 있어요. 이 홀로 받는 응답이 뭐냐면 기도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 속에 있기로는 하냐면 정시 우리 묵상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시 묵상 기도를 말하거든요. 이 정시 묵상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요. 그리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도를 해요. 오늘도 나의 현장이 있고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 그리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한의서 3장 8절과 노마서 8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붙자면서 오늘 내가 만약에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이 그리소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그리소를 붙잡고 현장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감사가 와요. 아 이 그리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또 어떤 것을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에 삼서밋의 응답을 받는 절대의 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붙잡았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사회자분들이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잡으면서 목사님이 삼서밋의 응답을 받는 절대의 제자라는 제목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그것에 대한 묵상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로 메시지 따로 가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왜 이 말씀을 붙잡게 됐는지에 대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붙잡은 것은 태카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서밋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기능 서밋을 말하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을 말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건세를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분과 건세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천사가 도와주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세계보금 할 수 있는 그 건세를 주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 신분과 건세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옷이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정시묵상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무시 기도 속에 이 무시 기도 라는 것은 뭐냐면 24시 속에 많은 일과 만남과 사건과 또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무시 기도 도예요. 오늘도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문제와 또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라고 물어보고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메시지 하러 내려오기 전에 방금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어떤 신방을 두고서 이것을 인도받아야 될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될지 대한 부분 속에 전화가 왔는데요. 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신방이 지금 이런 사항 속에 있는데 이 신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요. 영적 본질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신방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 답을 얻고 가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함께 함께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9시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333 우리 기도운동이 있죠. 매일 우리 9시마다 모든 정교인들이 함께 그 333 기도운동 속에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 언약기도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1분 정도 2분 정도 되지만 그 순간에 말씀 붙잡고 언약기도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한 우리 지역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흐름 속에 홀로 또 함께 기도할 때요.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주위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면 전도와 성교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성교의 흐름이란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이 말씀이요. 진짜 맞다면 이 청구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건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로 맞다면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전도와 성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성교를 붙잡는 자를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혼 사랑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요. 적어도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골롯에서 우리 1장 28절 28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은 내가 말씀 양육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상대방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친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 양육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선교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2, 3, 7 나라 2, 3, 7 나라 이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언의 제자들이 맞다면 예언교에서 파송한 또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또 복음의 흐름 속에 이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고 또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기능 서밋인데 이 기능 서밋이란 것은 뭐냐면 절대여정 절대여정을 가는 자가 기능 서밋이죠. 이 절대여정을 가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여정을 가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가 기능 서밋을 말하죠. 이 기능 서밋이라는 서밋이라는 게 직장에서 또 일을 열심히 성실히 잘하는 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능 서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 서밋이란 것은 뭐냐면 일을 잘하고 또 서밋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 서밋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은 자가 기능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고 또 나의 현장을 찾은 자가 기능 서밋에 응답받는 자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사역자들이요. 지역의 지역장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조장으로서 이미 기능 서밋에 응답을 주신 것이죠. 저는 예원교회 지역장 정도 됐다. 예원교회 사역자다. 조장이다. 이 집분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정말 이 시대 속에 기능 서밋에 이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지역장으로 세우지 않고요. 아무나 사역자로 세우지 않고 아무나 조장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장과 사역자와 조장이요. 하나님은 지역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자면 파수꾼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어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려면 가장 먼저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지역 현장 속에 지역장과 또 우리 사역자와 조장 중심으로 구역예배 구역지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파수꾼이죠. 또한 지역 현장 속에 달합방과 또 개인양육과 지교회 현장이 있다면 그곳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또 어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자면 기도의 파수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고요. 우리 지역장님과 사역자와 조장에 있는 모든 곳 속에 가만히 있어도요. 그리스오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 어떤 집분을 전하냐면 건사라는 건사라는 집분을 전하되 이 건사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어머니를 말하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건사가 해야 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겠죠. 또한 우리 지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지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집사에 집분을 주었고요. 또 우리 이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랩런트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랩런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 집분을 주신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지역장으로서 사역자로서 조장으로서 또 건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집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기능 서밋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응답받아갈 수 있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보는 순간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셨으면요 그것은 자녀의 신분이 아니고요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자꾸만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요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 속에 자녀의 신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종의 신분을 가지고 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이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착각 속에서요 그래도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요 그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613가지를 지키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62가지의 10배죠 어마어마한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지키냐면 내가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지키면서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의 신분으로 지키는 것이죠 만약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613가지를 지키라고 하면요 그 613가지가 다 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못 지키면 눌리기 시작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62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62가지를 다 지켜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것 속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62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응답받아 갈 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가는 것이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62가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21가지의 언약 21가지의 언약을 말하고요 또 이 61가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5가지의 기도가 있고 또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9가지의 흐름 9가지의 포인트가 있고요 또 이 안에는 7가지의 달란트가 있고 또 이 속에는 20가지의 전도 전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62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가는 기능 서밋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교사역자 주장이 후반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함께 대면하면서 또 하게 될 때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좀 함께 보면서 응답받아 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2가지가요 어디서부터 응답받을 수 있냐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스무가지 스물한가지의 언약과 다섯가지의 기도 속에 응답받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훈련 훈련 받는 것 속에 아홉가지의 흐름과 일곱가지의 달란트가 발견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장이 함께 갈 때 현장이 함께 갈 때요 스무가지 전도 전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팀사역을 갈 때 적어도 뭐 여섯군데 달합방을 하고 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쓰잖아요 그때 정말 팀합숙을 가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현장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 말씀과 내 현장과 교차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와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 속에 있을 때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예배와 훈련과 현장이요 그냥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하는 가운데 지속하는 가운데 62가지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발견해서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서밋이 세 번째는 우리 문화서밋이인데 이 문화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목표 이 절대 목표를 가진 자가 우리 문화서밋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무엇이 절대 목표냐면 세계의 보금화가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에게는 딱 한 가지 절대 목표가 세계의 보금화고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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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의 마음속에요 세계의 보금화에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요 이미 하나님께 부른받은 문화서밋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계의 보금화 속에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계의 보금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마태보금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주는데 그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 말씀 자체가 2, 3, 7 나라 2, 3, 7 나라 복음하에 대한 언약이겠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해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니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언증 즉 남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주라는 말씀인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그림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양이요 세 가족도 많지만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문화 서밋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화 서밋 속에 응답받기 시작하면 노마서 16장의 절대 제자들처럼 노마서 16장의 절대 제자들처럼요 교회 안에서 비밀결사대 속에 비밀결사대 속에서 비밀결사대에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이 비밀결사대라는 것을 뭐냐면 전도자의 보호자를 말하죠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것을 뭐냐면 전도자의 서론을 담당해주는 것이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요 전도자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전도자의 서론을 감당해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강남 강북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뭐 신방 도중에 혹시나 제 차를 빼라고 전화가 오면 제가 말씀 막 전하다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차키를요 꼭 어떤 우리 건사님을 드렸어요 건사님 드려가지고 혹시나 전화가 오면 나가셔서 차를 딴 데다 대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다고 물론 그 건사님도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저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가 뭐 나가서 말씀 도중에 나갈 수 없으니까 건사님이 대신 나가셔서 차를 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도자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왜 5층에 우리 교육자실을 처음 왔을 때요 이제 공사를 막 하고 나서 먼지가 엄청 많고 또 공사하고 나서 공기가 너무 탁하고 또 방마다 다 그렇게 칸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산화탄소가 막 차기 때문에 아 이 너무 공기가 탁하다고 느낄 때쯤에요 한 랩런트가 제가 대학부를 담당했을 때 가르쳤던 랩런트가 제 방에 오더니 공기가 너무 탁하다고 목사님 이런 데서 어떻게 말씀 준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날 저희 집에 택배로 뭐가 하냐면 공기청정기가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 방에 너무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그 방에 공기청정기를 놓으시고 이제 뭐 말씀 준비하고 사역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보내준 거죠 그러한 역할들이 뭐냐면 전도자의 소론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영약하고 전도자가 혹시 실수할 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자들이요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자의 보호자의 응답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동력자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전도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자가 전도자의 동력자겠죠 전도자님들이 각 지역마다 신방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가 따라가면요 힘이 돼요 혼자 가시는 것보다 지역장님이 한 번 같이 가시던지 사역자가 가시던지 건사님이 가시던지 함께 사역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동력자가 되어진 것이죠 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밥을 사주는 것이 식주인이 아니고요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가 훈련받고 전도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제자들이요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식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마다 정말 이 전도자의 식주인이 나와서요 전도사님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화요집회와 또 새가족 이 수련회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이 훈련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주인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서미 속에 비밀결사대 속에서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력자와 식주인의 응답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랩런트 속에 랩런트 속에 그 랩런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홀리메이슨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 또 성노님들이요 참 이 본당 헌당 속에 본당 헌당 이전에 랩런트 문화센터 또 우리 본당 건축 그 건축이 끝나고 본당 헌당의 마지막 시간표 속에 참 헌신하신 것들을 보면서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참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헌신하는 것들이 홀리메이슨에 우리가 응답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본당 헌당의 귀한 시간표 속에 정말 마지막에 모든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문화서미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서미트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과 또 세상 속에서요 흐름을 바꾸는 자가 흐름을 바꾸는 자가 문화서미트예요 어떠한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흑암 문화를 흑암 문화를요 보금의 문화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요 가장 먼저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흑암 문화의 흐름을요 보금 문화의 흐름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이 지역 현장 속에 흑암 문화를요 보금의 문화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요 보금의 문화로 흐름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우리가 흐름 바꾸자 해서 바꾼 게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마다요 그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뭐 공항 교구 현장 속에 또 방아마고 현장 속에 강서로 교구 현장 속에 다니시는 모든 그 발걸음마다요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하셨던 말씀이 어떤 군부대에 자꾸만 하루 건너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 군대의 주의관은요 이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승급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게 되거든요 진급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부탁든 게 뭐냐면 수요일마다 이제 군대는 정신교육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으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도 좋고 뭐 복음 전에도 좋고 뭐 세상 얘기해도 좋으니까 목사님 들어오셔서 제발 그 시간에 정신교육을 시켜달라고 이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제 알았다 하고 수요일마다 이제 들어가서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고 어떨 때는 뭐 세상 얘기도 하면서 좀 리더에 대한 메시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쭉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놀란 게 플랜카드가 군부대 앞에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 플랜카드가 뭐냐면 천일무사고라는 플랜카드였단 그 말은 3년 정도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신기하게 그 3년 동안 원래는 일주일 건너서 하루에 건너서 늘 사고가 터졌던 그 현장인데 목사님이 들어간 순간부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천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요 흐름이 바뀌어요 흑암 문화의 흐름이요 복음 문화의 흐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 귀한 사육자분들이 지역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세계 현장 속에 이 성교 성교 현장 속에 흐름을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해외 캠프를 가지 못하지만 해외 캠프를 갈 때마다 그 성교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캠프팀이 한번 들어오면요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뭐 와서 큰 응답들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캠프팀이 뭐 30명 50명 들어와서 함께 현장을 놓고 캠프하고 가시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열린 성교사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꿔가는 것이 문화 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이 부안의 메시지를 붙잡고 노마서 16장의 절대의 제자들처럼 배밀결사대와 또 랩론트 지도자와 또 홀리 메이슨의 응답받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꿔가는 문화 썸이시되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서밋의 시작이에요 서밋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으로 나오면요 말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들이 숨길 수 없이 말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그 말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되냐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거든요 그 습관과 체질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길 원하냐면 오직 복음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38의 언약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이 생각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복음의 생각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생각 속에 있을 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응답받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체질을 가질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나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체질을 갖추게 되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하냐면 전도자의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이란 뭐냐면 상생의 3장 6장 11장의 생각들을 하면요 오늘도 나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성공 중심의 생각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말 속에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고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인생을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서밋의 시작 속에 생각이요 138의 언약으로 시작돼서 정말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3서밋의 응답을 받는 절대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능 서밋 속에 믿음에 절대 여정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문화서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보고마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